국민의힘 천안시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천안지역 선거구 획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6개 읍면동 선거구인 천안1선거구에 2개 동을 포함시키고, 부성 1, 2동이 분구돼 광역의원이 한석 늘었지만, 인접한 직산읍이 아닌 선거읍을 선거구로 묶은 것 등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보수세가 강한 선거구에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을 포함한 것은 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